10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 2020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 회의를 일으켜 또는 수상선받에 예선하여 작전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전술기술적 재원과 항행기술적 지표들이 출정된 600km 대선의 고리를 모의한 톱날 및 타원형 최종 조양무기체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타원 및 타원형 침롤은 71시간 6분간 사망한 영대한 앞바다에 도달했으며 시험용 전투부가 정확히 신타격 능력이 완벽하게 움직이됐습니다. 10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 2020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 회의를 일으켜 또는 수상선받에 예선하여 작전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전술기술적 재원과 항행기술적 지표들이 출정된 600km 대선의 고리를 모의한 톱날 및 타원형 최종 조양무기체기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타원 및 타원형 침롤은 71시간 6분간 사망한 영대한 앞바다에 도달했으며 시험용 전투부가 정확히 신타격 능력이 완벽하게 검증됐습니다. 1시간 6분간 사망한 영대한 앞바다에 도달했으며 시험용 전투부가 정확히 신타격 능력이 완벽하게 검증됐습니다. 10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 2020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 회의를 일으켜 또는 수상선받에 예선하여 작전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술적 재원과 항행기술적 지표들이 출정된 600km 대선의 고리를 모의한 톱날 및 타원형 최종 조양무기체기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타원 및 발자용 침롤은 71시간 6분간 사망한 영대한 앞바다에 도달했으며 시험용 전투부가 정확히 신타격 능력이 완벽하게 검증됐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용도와 전체 실력으로 전체 실력으로 전체는 열광적으로 반호하는 군중을 향해 선조어 당의하시며 포장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arks에도 장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